바로 가보겠습니다 길드 스킬 되나요? 될 것 같구만 아 박모를 지고 있구나 가자 바로 들어가자마자 아니 쓸만한 샤프와이즈 필요 없잖아 아 써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자동 쓸샵이 있는데 무적 서바로 그렇지 한바퀴 돌아야되지 뭐 뛰어넘는거 있습니까? 다시는 뭐 한바퀴 돌아야되나요 혹시? 한바퀴 돌아야됩니다 아 돌아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어? 어 왜 살았습니까? 나 뒤졌는데 뒤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방금 왜 산지 아시는 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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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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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쿨타임 나들도 뒤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어 점프를 왜 하냐 여기서 아아 제가 갖다 박았습니다 이거 제가 못했네 머리를 갖다 박았어 점프를 눌러가지고 마이 미스틱 내가 점프길 눌러가지고 아 또 죽었다 아 뭐 깨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1페이지만 넘기면 괜찮은데 아 1페이지가 항상 고난이네 웃겨는 거 아니냐 잠깐만요 야 이거 큰일났네 이게 웃길 기세 뭐지 아 이거 항상 1페이지로 웃겨네 아 이거 러치하면 좋을 것인가 아 미라일링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될지 모르겠다 나도 아 묵숨 하나로 깰 수 있을까 아 아 개사기네 이거 수정기술 때리는구나 어허허 으으으으음 아 이거 수정기술 정말 좋은 스킬이로 아 딜러기 편하네 하하 저걸 때리니까 어 와 이거 좋다 딜러기 다시 수정기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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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더는 아주 무난히 이 페이지를 넘어가는 분위기분 오늘 너무 자주 한다 이거를 어이구 어이구 아 근데 이거 바람의 기운은 어떻게 채우는 겁니까 어 위험한데 약간 어 잠깐만 어 어이구 약간 위험했어 아 근데 이게 좀 아쉬운게 윈브는 때리면서 못 움직이는게 좀 아쉽긴 하네요 메르세데스는 때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어이구 아 이제 마을 3페이지인가 아 이거 한 명 꺼야될거 같은데 안 보여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절제절명이 위기였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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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 와.. 뮤니몬하고 보공이 높아서 그런지 17성 하나 있는거지 와.. 데미지가 잘 나온다고? 물론 그런것도 있겠지 어.. 17성이 뭐 하나도 없는데 데미지가 잘 나오네 역시 유니온이 그.. 쌀군이네 아..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